아침 잘 잤어요? 주먹... 띵? 아빠가 아침 처음에 주먹... 어떡했어? 응? 주먹밥 만들었지 응? 아빠가 주먹밥 만들었지 뭐야 이거 내가 아침 사이다 난 맛있다 아빠가 해줘 맛있지 맛있지 난 칼칼 담아가지고 안 부서졌는데 맞아 언니는 짧게 잡아가지고 부서진 건데 맞아 살살 잡아야 되지 응 언니는 힘이 세갖고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거 같지 가자 아빠 차가 맨날 맨날 이뤄주면 좋겠어 아빠 하체가 터질 거 같은데 그러면 네 아빠 근데 차가 공사하고 있다 공사하자 공사하지 지친 틈이 들어와서 기많습니다 아이 착하다 꽃이다 우와 노란 꽃이랑 빨간 꽃이 있어 그리고 나 아무것도 한 게 볼 수 있으니까 좋다 한이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? 응 내가 좋아하는 친구 갓채연 갓채연 그 친구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야? 응 남자인데 왜 좋아해? 좋아하지 내가 하린이가 좋아해? 응 좋아해 어?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맨날 내 옆에 오기 싫대 왜 싫대? 어? 하하하 하하 으 감사합니다.